그러면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데 여기는 시험문제 별로 안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역사라는 것은 지낼 역, 지낼 사 지난 일을 기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역사라고 한다 그럼 기록은 어떻게 할까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도 있을 거고 내 주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겠죠? 사실은 팩트 이건 트루 영어가 좀 더 명확합니다 팩트는요 있는 그대로 숫자화 된 거 팩트 체크한다 하잖아 우리 팩트 체크 있는 그대로 쓴 게 팩트 트루는 진실은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진실이 달라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 우리 스토커 노래 있잖아요 10cm 스토커 아 몰라요? 거기서 보면 나는 너무 사랑해 그 애를 난 너무 사랑해 하지만 그 여자 입장에서 스토커야 진실은 다르다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 기록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실은 팩트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다 실증지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독일 쪽에 나왔습니다 이게 랑케 아우 이름 자체가 어떻게 독일 이름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말란노프 이디베티 다스아우토 버슈박 독일 사람들이에요 랑케 실증주입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김부식은 인종 때 삼국살기를 저술했다 보세요 김부식이란 사람이 인종이라는 시기에 삼국살기를 저술했대 인간의 가치관 있어 없어? 가치관 전혀 없잖아 김부식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기록으로 역사는 뭐냐 주관적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역사 해석 중시합니다 그렇지 영국 쪽입니다 그렇지 가장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논란의 인물인 박정희 봅시다 박정희 어떤 사람은 박정희는 5.16 군사구퇴사를 일으키고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약소국에서 근대적 국가로 완성시킨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개발에 대해서 긍정했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비판하고 박정희라는 인물은 한 명인데 그 박정희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이게 기록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신라를 계승했다 봐봐요 김부식이 스스로 말로 신라 계승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신라를 계승했다 이건 역사가들이 해석한 거야 신채호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뭐라고 했냐 묘청의 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서경천도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1천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평가한 걸 뭐라고 하냐? 기록이라고 해요 다시 나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뭐다? 있는 그대로 기록은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합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이해치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 교수입니다 근데 친구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딱 디너먹고 있는데 친구 아들이 물어봤대요 아저씨 그럼 역사란 무엇이에요? 갑자기 애가 역사란 무엇이란 근원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지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씁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사실 현재 기록 해석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똑같은데 시대에 따라 달라져 그럼 뭘 더 중시할까? 이해치카는 현재를 조금 더 중시해요 통합을 강조하지만 현재를 더 중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사실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 팩트 기록의 역사는 평가를 안다 트루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걸 합친 게 이해치카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과거는 사실이고 현재는 기록이다 끝! 그 다음 역사학습 보편성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유 전세계 자유 프리 똑같죠? 평등 박예 평화 피스 러브 전세계에 있는 공통적인 게 보편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건 보편성 배울까요? 한국사잖아 한국사 한국의 역사니까 당연히 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성을 배우는 거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거 한복 우리나라의 옷 한옥 한민족의 집 한식 한민족의 음식 두레 한민족에서 공동으로 하는 공동노동 개 모임 향도 향도도 이제 모임이죠? 농민조직체 이런 것도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쉬운 문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국뽕이 있어요 국뽕 알죠 여러분? 국뽕 국가 뽕 맞았다 국가 국수주의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도요 패배한 것보다는 승리한 게 나옵니다 패배한 거는 별로 안 나와요 거의 뭐가 나와? 승리한 게 나와 패배한 건 거의 안 나오고 승리 위주로 나옵니다 머리가 왜 이상하네 승리한 거 위주로 나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약간 국뽕이 있다 왜? 특수성을 배우기 때문에 국뽕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 세계사성 보편성이 나온다 그러면 백나문의 조선사회경제사 사료 팁입니다 사료 팁이란 건 뭐냐? 이거 나오면 이 책이다 이렇게 문제 풀 때 여러분 팁이에요 암기 팁은 암기하는 비법이고 김종훈은 암기 팁이죠 유튜브 찾아보세요 김종훈 치면 암기 팁밖에 안 나와요 보편성 투성 됐죠? 안 나와 보지마 우리의 시기분 이 시기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겁니다 왜 시기분을 하냐? 역사가들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딱딱 나눈 거예요 고대사회 올드 가장 오래된 거 올드는 어딥니까? 3국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3국 남북국 시대까지 남북국은 통일신라와 바래 중세 중간 미드 고려시대 그 다음 근세는 이제 아직 근대가 나오기 전이야 그쵸? 근세는 조선천기 임진왜란 이유 근대가 이제 조금 태동 나올 것 같아 이건 조선 후기 그리고 근현대 부한말 근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일제 현대 이렇게 우리가 배울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세기부터 그냥 20세기 배운다고 하면 돼 우리 몇 천년 역사라고 합니까? 5천년 역사라고 하지 근데 시험 문제는 2천년 역사 나와요 그냥 2천년 역사 배운다고 보면 돼요 그중에서 고려가 500년이고요 여러분 여기가 500년이야 여기가 100년이고 여기가 900년이고 그럼 딱 2천년 나오잖아요 900, 5, 5, 100 이렇게 잡으면 돼요 간단해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가 조금 그쵸? 비중은 이제 근현대사가 요새 한 6, 7문제 정도 나옵니다 일행직 같은 경우는 한 7, 8문제 경찰 같은 경우는 6문제 소방은 10문제 계리직은 지금 18문제 중에 한 4, 5문제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더 확대될 겁니다 틀린 것이 확대될 거예요 한국사는요 앞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보통 분들은 앞에서 온 힘을 다 빼요 내가 안 나온다는 건 그냥 버려라 나온다는 것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얘기 꼭 하고 싶네요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역사가와 역사사실은 상호 불간분의 관계다 역사를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 역사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사란 무엇일까? 여기서 붙어다오잖아요 역사란 무엇일까? 끊임없는 대화이다 E.H.카 과거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볼게요 틀린 것 사실로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가 아니 E.H.카라니까 사실이 아니고 사실과 기록을 합작하라고 했어요 같이 보라고 근데 여기서 무슨 사실만 봐 틀리네 답 1번 나와요 비문학 문제 비문학 이게 무슨 역사야 이게 비문학 역사는 사실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구성돼 있다 맞죠? E.H.카 맞죠? 주관적 해석은 객관적 사실 만큼 이나 역사은 형사하는데 중요하다 같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 정원적 해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